저는 이번 촬영을 하면서 경기도를 많이 처음 다녀왔는데요. 제일 인상 깊고 아름다웠던 장소는 저희 바람에 찍은 임진각죠. 그쪽에서 찍었던 그림도 예쁘게 나오고 저희가 촬영하면서 분위기도 좋고 좀 더 촬영에 집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더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준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. 저도 임진각에서 6.25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장소잖아요. 그래서 되게 의미도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꼭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화성 행동도 되게 잠깐이었지만 되게 생각보다 넓고 아직도 유적지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장소를 또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요. 네 혹시 또 지금